할렐루야! 성경암송학교가 시작된 지 벌써 1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암송사역, 하부르타사역, 테필린보금사역 등을 감당하며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사역의 결과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해이민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해선교주와 성조사님들에게 성경암송과 테필린보금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12년의 사역을 감당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사역에 전염할 것입니다. 성경암송학교는 창립 12주년과 함께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고 제2기 사역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2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12년 동안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통역해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에 본 출판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2주에 걸쳐 하부르타 말씀치유 1 플러스 1 행사를 진행합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하부르타 말씀치유는 1부에서 말씀치유에 대한 성경적이고 보금적인 입장을 설명하며 2부에서는 내적, 외적, 질병치유에 필요한 135절에 대한 말씀과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십니다. 외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비롯하여 열등의식, 피해의식, 비교의식, 수치심, 복수심, 분노조절장애, 각종 중독, 죄책감, 친밀감의 부재, 두려움, 슬픔, 미움, 무기력같은 내적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방식은 말씀으로 치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10편 107편 20절 말씀 아멘아멘 이 책의 한 권은 나에게, 다른 한 권은 내적,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나 가까운 분들에게 선물하도록 기획했습니다. 도서정가는 12,000원이며, 한 권을 구입하는 분에게 한 권을 추가로 증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택배비도 무료입니다. 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됩니다. 선착순 300명으로 한정합니다. 매일 오후 3시까지 주문한 것에 한해 당일 발송합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성경암송학교 010-3018-0693 010-3018-0693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성경암송학교 홈페이지 암송.kr amsong.kr에 댓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희 성경암송학교는 겸손히 기도하면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준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